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남구전도에 얼굴 표정은 예수가 좋아 안 보이는데 경산도 사람은 경산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사진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지만은 진짜 없어선 안 되는 모든 부분부분들 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숨기는 우리 남구전도에 또 특별히 다른 전도회와 또 다르게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서 신세대구나 라는 생각들 또한 하게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구전도회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석진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또 기도자목들 이야기할 때에 리더수련의 세계 랩런트 대회 이제 두 주, 석 주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리더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요 또 바로 세계 랩런트 대회가 그 다음 주에 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정말 원래 기도할 때에 모든 것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시 요한복음 14장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도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여기 단순한 간단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크리스토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특별히 리더와 세계 랩런트 대회를 우리 교회가 숨긴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지금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오늘 성경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오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토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크리스토께서 말씀했습니다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는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13절 14절에 영겁어서 내가 행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특별히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 일에 앞서서 또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로서 기도하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산업인들도 집중해서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각 전도의 빌로도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축복된 일을 심부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창원에 계시는 분인데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고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못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저녁에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제 방에 오니까 봉투를 하나 딱 놓고 가셨어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그마한 지만한 헌금을 세계 랩렌드 대회를 위해서 써돌려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도록 인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 하나교회가 서서 이 일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오히려 하나교회가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고 이 일에 서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렌드 대회는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인도 받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 장로님들만 기도회를 인도 받느냐 수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당연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장로님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축복된 일이죠 그래서 강고까지 내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리더나 대회 그 다음에 우리 하나 LHRC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보는 그런 축복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주 이제 3주 남은 리더와 랩런트 대회를 놓고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부분을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영직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을 사단의 문화권 속에 그냥 내던져 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오히려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고 이 한 시대의 3단체를 넘가하는 기중한 랩런트에 일어나서 한 시대를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 영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하나님의 힘을 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 속에서 영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장까지 아니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로마를 복음했던 기중한 제자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복음했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17절부터 20절에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른 부분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17절부터 보면 20절까지 전혀 다른 본문 같은데 그걸 로마서 16장에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서 16장 기중한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주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찬양도 했죠 찬양 가운데 망대의 기도라는 찬양 가운데서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시느냐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망대요 파수꾼이요 안때나입니다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영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 영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 그게 실제적인 우리 올 한 해 주신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들으라 빛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결국은 파수꾼으로 파수 망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안테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몫에 말하면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승리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진정한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론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먼저 악한 사단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슨 귀신 씬나라 까먹는 이야기냐 이렇게 가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무슨 사단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사단이 사단의 존재를 숨겨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체 싸움을 싸울 수 없도록 무장해제시켜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아입니다 악한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반드시 악한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요 모든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안 믿어요 사단의 존재를 안 믿고 그러니까 영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말은 뭐냐 악한 사단이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또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시아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악한 사단은 날이 갈수록 더 바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분음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신분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악한 사단이 바라간다 했어요 사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모든 분야 속에 사단이 그래서 지금 내 피림을 통해서 전 세계를 결국 사단의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이 분명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또 한편으로 너무 사단을 강조해 가지고 모든 것에 사단을 갖다 붙여 가지고 진짜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쁜 마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예쁜 마귀는 마귀지 무슨 예쁜 마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시켜 가지고 악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또 너무 이상하게 말함으로 말면 아마 안 믿도록 만들어요 사단을 모든 걸 사단의 역사로 갖다 붙여 가지고 너무 강조해 가지고 아예 안 믿도록 똑같은 말이에요 무지하게 만드나 강조하나 결국 사단의 정체 자체를 안 믿도록 만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단을 꺾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고 승리해야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여기에 사단의 존재를 꺾고 승리해야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영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망대로 부르셨다 또 안테나로 부르셨다 영적 승리를 주시겠다란 말이에요 성경의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신앙생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런데 거기에 끝으로 나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끝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 내린 말인데 그 에베소 1장부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1장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언제 선택하셨느냐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4장에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6장에 넘어가서 이 모든 1, 2, 3장, 5장까지의 것들을 가지고서 끝으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해지고 했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근해지고 왜 주 안에서 왜 힘의 능력으로 강근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조친조차도 악한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라? 강근해지라 강하라 했어요 왜냐?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확신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단이 지구상의 모든 사단이 총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구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악한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와서 시험을 걸어오죠 예수님 앞에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문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든이라 이에 마귀는 누구를 떠나고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든이라 할렐루야 영적 성립미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이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동든은 그게 일어나는 응답이 25의 응답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의 시음을 물리치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든이라 25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곤도전서 15장 57절 곤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의 결론은 새 생명을 말씀하면서 57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곤도전서 15장 57절 부활장인 곤도전서 15장 57절 진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새 생명의 역사를 부활로 말 우리에게 주셨느냐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가 작은 것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악한 사단은 결국은 많은 것들을 해놓고 헛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실컷 해놓고 헛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 결국은 피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번에 장로님과 한 분이 그 내용들 짧게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사단은 흥하게 하고 피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복음은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흥하게 한다는 것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가 헛되게 만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헛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 열매 맺도록 만든다는 사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서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하게 하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보고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떨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비밀을 안다면 사단이 여러분 보자마자 압니다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 보고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우리의 발 아래서 우리 보고 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 보고 뜰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측 싸움의 비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사단 마귀 앞에 벌벌 뜨는데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보고 뜰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진짜 중요한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게시록 21장 7절에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금을 주님 오시는 날 주시게 돼 있고 그것으로 말로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겠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구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결론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성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성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창의 3장 5절에 보면 악한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창의 3장 뿐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어요 거짓말 짱이요 거짓의 아베라 했어요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여기에 살인한 자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하는 낼 수 있죠 하는 낼 수 있어요 분노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하를 낸다 뭔가 분노가 난다 여러분은 정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내는 자에게 같이 하를 내고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같은 행동으로 악을 내면 여러분 자신이 지옥이에요 이미 마음 상태가 여러분 자신이 지옥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맞붙어 싸운다 이미 내 마음의 상태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내 마음 영적 상태가 지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요 분 낼 수 있다니까요 하를 내고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푸지 말라 했어요 해가 지도록 왜냐? 악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게 걸려든다는 사실 이 악한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짱이고 거짓의 압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의 전체가 지음도 우리에게 거짓말로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은 악한 사단이 결국 악령이 이 사울을 붙잡게 되었어요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처음 세워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다 했어요 여러분 사단 또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악한 사단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집권 속에 있지만 사단 또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욕께서의 욕에 대한 고발이 나오잖아요 욕에 대한 고발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결국 악령이 결국은 사울을 붙잡게 됐다 하나님의 여우와의 영이 떠나고 여우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우리는 다윗이 수금을 치금으로 말면 아마 사울에게 악령이 붙잡힌 부분들 쫓아내는 부분들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정치인들 왕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측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보면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국은 자기를 팔 것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 했어 그렇지 않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닭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팔 것이다 했어 베드로는 아니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면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영측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측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중요한 일들을 고백해놓고도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4등전 5장 3절부터 5제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무너진 모습이 나오죠 이게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누가 들어갔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충만했다 했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 찼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놨느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성전에 내놨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 하고 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원래 레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분위기가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다 내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배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성전 짓는 데 내놓고요 전세로 가고요 집 팔아가지고요 또 월세로 가고 어른들은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한국교회의 신앙을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교회를 지킨다 쉽지 않은 것을 봐요 어려운 것을 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고 아나니아 사피라도 어떤 비교의식이겠죠 혹이나 내가 내 자리가 교회 안에서 좀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재산을 팔긴 팔았습니다마는 얼마를 숨겼습니다 가만히 이제 맨정신이 들다 보니까 결국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진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정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순간순간 구원은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의 공격 앞에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쏟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이 뭡니까? 사실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겁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이 쏟아버려요 정말로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영적 전쟁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 되어져야 돼요 한순간도 영적 전쟁이 없이는 우리가 순간순간 악한 사단에 쏟아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뭐냐? 쏙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기준 늘 나오는 말씀인데요 늘 나오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니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반석같이 음부의 건색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그리고 23절부터입니까? 20절입니까? 23절부터? 21절부터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거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리도께서 십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부분들은 자기 기준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진짜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나와요 내게 지금까지 형성되어진 그 부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 기준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게 형성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형성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냐? 이게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그 기준을 봐야 돼요 모든 판단할 때도 모든 문제를 당할 때도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피난길에 올려진 다윗을 보고 신부인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당장 가서 저 신부의 낯을 목을 베겠습니다 당장 가서 저 신부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킨 것일 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그런 말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앞에서 따라는 것 복음 앞에서 따라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신부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게 복음 앞에서 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게 형성되어진 것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단의 통로가 뭐냐?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악한 사단이 뭐냐?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분쟁을 일으킨다 했어요 왜 분쟁을 일으키느냐? 왜 분쟁이 나오느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분쟁이 나와요 거치는 말이 왜 나오느냐?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분쟁과 거치게 하는 것들이 나와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놓치지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것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있다니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놓치게 함으로 말면 우리에게 스스로 뭐 하겠느냐? 분쟁하자 그래서 거치게 하고 분쟁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분쟁에 빠지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저께 카톡을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과 현실의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현실의 너무 거기에 소리들이 많을 듣다 보니까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근데 이분은 진실하게 저한테 하신 부분들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제가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짧은 카톡이었는데 세상과 현실 그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고 듣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답답합니다라면서 제가 그 한 분의 그 고백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신분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결단들이 되어지는 부분을 봤어요 결국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시험관님 가르쳐서 여러분 진짜 말씀이 안 들리면요 앉아있으면 하가 납니다 짜증나요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하가 나고 짜증나요 말씀이 안 들리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거스르는 것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 채우신 죄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한중한 현장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산다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왜 교회가 쌍그럽게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만이 승부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짐과 후대들이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사단의 통로가 뭐냐 자꾸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훈 4장 1절 10절에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할 때 시험을 걸어왔던 것이죠 육신적인 것,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 세상 배경, 육신적인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세상 배경 떡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모든 것, 세상 배경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 이것 가지고 악한 사단이 공격해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배경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아까 집사님 저한테 카톡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아놓으시는 만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배경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결국 육신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것 그리고 악한 사단의 통로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에 특별히 3장 1절에서 10절에 쭉 보면 고린도 교회를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했어요 그럼 너희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다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죽을 줘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 체합니다 못 먹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고기가 스테이크가 맛있다 해도 고기를 죽겠습니까? 못 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어린아이와 같다면서 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런 파벌들 이게 모든 걸 들어가지고 어린아이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내게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옳다면 다른 사람 것도 옳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사단의 통로가 뭐냐? 분을 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게 틈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틈타는 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틈타는 통로가 뭐냐? 염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막 얻은 것 아무것도 염려하는데 베드로전스 5장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했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조차도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신방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토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음을 알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염려들 다 죽게 맡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맡기나 또 또 찾아오잖아요 여기 나가면서 또 찾아와요 말씀드릴 때 아 맞아 내가 염려했던 것들 그래 내놓는다 생각하는데 나가면서 또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분노, 분하는 것, 하내는 것 여러분 그게 틈이 사단이 틈 나는 통로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틈 나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영적 승리의 축복의 해결책이냐 비밀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말씀한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의 4장 4절에 피제사 피제사 아베리도는 피의 제사 창세의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홍수 그것 때문에 더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방주의 비밀이에요 창세의 12장 1절의 3절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배경들을 바꾸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아야 했어 창세의 12장 1절의 3절 아브라메 브루스 이야기하죠 너 기준도 바꾸고 너 배경도 바꾸라 갈대우루 너 배경이 아니다 그거 바꾸라는 말 그러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아야 그래서 갈대우루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가본 10장 45절에 대속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씨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해결책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악한 사단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추렉기 3장 1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희생제사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있어요 착하게 산다 열심히 살도록 할 겁니다 사단 좋아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어렵다 선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다 당해요 나중에 사단이 거기에 겁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놓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게 됐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환란을 주시고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했어요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면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은 거기에 소망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빌리뽀 1장 9절 10절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서 믿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망대와 영적 안테나의 축복으로 올 한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나라로 묶는다면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свидетель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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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